안녕하세요. 지금보다 정말 객깝네요. 좀 당황했는데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뵙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그리고 좋은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회원님은 어쨌든 일본에서 한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본을 잘 하시잖아요. 또 일본 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. 일본어로도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씩 한 번씩 오늘 영어 하겠습니다. 오 좋습니다. 네. 중순간 됐고 중순간 됐고 아니 죄송해요. 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. 요즘 브라마 차례 잘 들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브라마 차례는 어떻게 되세요?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. 칭찬도 많이 들으시고 연기가 너무 좋다. 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저희 문제가 좀 있어요. 어떤 문제요? 저희 회사에 지금 본부장이 두 명이라서 중순까지 본부장이 되면 이제 큰일 나죠. 족보가 완전 꼬이죠. 이제 그냥 아 네 아 네 네 네 카메오 네 네 촬영을 마쳤고요 우선 OST 녹음도 항상 드리고 그리고 네 저희도 멤버 셋이서 같이 또 새로운 앨범 자켓 촬영이나 뮤직비디오 촬영을 뭐 하는 것도 있고 하고 있는 춤 뭐 춤이고요. 그렇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직접 얘기 좀 들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같은 거 있잖아요. 솔직히 뭐 뉴스를